제 정보를 보시면 자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이거 딱 보니까 목걸이 먹는데. 코스인데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열심히 했어. 나 봤어. 야, 이거네. 여기 라티매가 선악해서 봤어. 뭐였어요?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아, 우리. 아니, 이게 내가 하면서 내 탓 쓰지만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. 형, 이게 데이트인 거예요? 아니, 왜냐하면 또 최근에 이렇게 겹까지 이렇게 열기가. 다음에는 저기 긴 트램폴린에서 퍼플 점프 간단하게. 좀 더 넓은 데가 있네요. 어때요? 이거 괜찮아요? 지금 이리 봐주세요. 제대로 취향적역이에요. 취향적역이에요?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러면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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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요? 네. 들어가서 앉으시고. 아, 또 음악과 함께. 앉으시고. 가부자 드세요. 가부자 드시고. 만두 만드세요. 이곳은 설레임으로 가득한 어른들의 놀이공간, 트램폴린입니다. 아니, 그리고 이때 되면 딱 스마트폰 생각 살짝 나거든요. 나는 지금. 이렇게 계속 눌러주네. 맞아요. 스마트폰이 없는 이 세상을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. 집중하세요. 나는. 어, 이거 뭐야? 왔네, 왔어. 나는. 왜? 어렸을 때 꼭 저런 애들이 있었어. 장가이드의 데이트 코스를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새내교육 아닌가요? 스튜디오에서 내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. 우리는 맨 마지막 VCR을 보고 난 후 장가이드의 데이트 코스를 선택합니다. 아, 이게 뭐예요? 이게 새내교육이잖아요. 최면이죠. 최면이 울고 있습니다.